아내가 싱크대 물이 막혀서 남편에게 말했다. 여보, 싱크대가 막혔어요. 좀 봐주세요. 그러자 남편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니, 내가 뭐 백안공인 줄 아나? 그런 일을 시키게 하였다. 그 다음 날은 거실에 형광등이 껌벅거려서 또 남편에게 말했다. 여보,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. 그러자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아니, 내가 무슨 전기 수리공이라도 되는 줄 아나? 그런 일을 시키게 엉, 하였다.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였더니 싱크대도 고쳐져 있고 형광등도 말끔히 갈아 끼워져 있었다. 그래서 남편이 물었다. 그래, 기술자를 불렀나 보지? 아니요, 놀고 먹는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했더니 잘해주대요. 아니, 그냥 해줬단 말이야? 아니요, 그 사람이 수고한 대가로 자기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침대에 가서 함께 시간을 좀 보내자고 하더군요. 별놈이 다 있군 그래. 그래서 무슨 요리를 해줬어? 그러자 부인이 정색을 하며, 아니, 내가 무슨 요리사라도 되는 줄 알아요? 그런 일을 하게. 고맙게.